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.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. 학생들의 고민거리 질문입니다. 선생님, 제가 의지가 너무 약해서 고민이에요. 제가 뭐 공부만 하면요. 작심 3일은 커녕 하루 공부하면 다음날 그렇게 못합니다. 라던가 제가 3주 이상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. 라던가 학생들의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사람은 다 의지가 약해요. 만약에 의지가 정말로 세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면 이미 전교 1등 맞습니다. 지금 이 캐스트를 전교 1등의 학생이 보고 있다면 저거 남 얘기네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. 제가 고시 공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 어렵다는 고시가 있습니다. 혹시 그거 아세요? 고시 공부 혼자 해서 송구하는 사람 거의 없는 거 혹시 아세요? 없습니다.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좀 옛날 분 말씀을 하나 해드릴게요. 공자라고 들어본 적은 있죠?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뭐 옛날 얘기해요.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. 공자님이 말씀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배움이란 공부와 하나 더 있대요. 공부와 물듬이래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. 공부라고 하는 건요. 자기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고독하고요. 되게 고통스러워요. 이거를 막 3주 4주 이걸 했다. 불굴의 의지로 진짜 독종 맞습니다. 그 사람이 독종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종일 리가 없단 말이에요. 자 당연히 아는 거 만약에 친구들이 다 게임을 좋아해요. 나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만 놉니다. 물들게 돼 있습니다. 나의 의지와 한계 없이 나도 PC방 가게 돼 있어요. 자 어떤 학생은 농구에 미친 거예요. 나 농구만 너무 좋아해. 친구들도 다 농구만 좋아해. 물들게 돼 있습니다. 쉴 때 농구만 해요. 똑같죠. 공부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물들게 됩니다. 제가 오늘 그거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. 제가 예전에 제수정균 반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항상 시켰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야 너 혼자 공부하지 마. 팀자 너 지금 친한 친구와 약속을 해라. 지금 내가 말한 거 친구들하고 공유해라.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을 검사해주는 걸 해봐라. 뭐냐면 가장 친한 친구 한 두 명이면 돼요. 아 많으면 또 안 좋습니다. 많아봤자 한 두 명의 친구예요. 친구와 무슨 같은 과목을 같이 공부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만 확인해주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수학 서른 문제 풀었는지 예를 들면 영어 단어 20개 외웠는지 그거 다음날 아침에 5분도 안 걸리거든요. 근데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5분이요. 자기의 공부량을 바꿔놔요. 왜? 친구가 내일 검사해주거든요. 공부 안 하면 속된 말로 쪽팔리거든요. 두 번째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. 내 친구도 나도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물드는 겁니다.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로 찐친한 친구와 공부한 내용을 검사해주는 거예요.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그거 하나만으로도요. 공부하기는 너무너무 싫어도요.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분량이 생기는 거고요. 그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공부에 좀 더 물들게 되는 겁니다. 공부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물을 드는 건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게 물 드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 공자님이 말했던 내용이니까 근데 나는 거기서 물들었다는 말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워 같고요.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고시 공부하는 대학교 형아 누나, 오빠 누나들 혼자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 어렵다는 고시 공부할 때 다 팀으로 공부해요. 한 명도 자기가 공부하지 않습니다. 왜? 팀을 짜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 자기 혼자 못하는 공부인 거 알거든요. 수능은요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저 수능이 쉽다는 시험 아니에요. 근데 고시에 비하면 쉬운 시험이 맞단 말이에요. 그 어려운 시험도 여러분 이제 선배들 형아 누나, 오빠들, 대학생들 팀을 짜서 공부하고요.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요.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니 수능은 자기 혼자 하려고요?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 더하기 오해하시는 거예요. 선생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되나 봐요. 아니요. 의지는 다 약합니다. 그래서 찐친한 친구와 같이 제가 한 말 공유하시면 돼요. 야 너도 이거 봐. 우리 성적 올라가고 올해 대학원 가보자. 야 우리 정말로 다른 거 다 빼고 너랑 나랑 실력차도 있고 하니까 같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스터디 그룹을 짜서 무슨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한 내용 다음 날 검사만 하자. 이거 자체가 사람의 의지를 바꿔놓습니다.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걸로 바뀌어요. 그 다음에 제가 제중반에 있던 팁 하나 드리자면 가능하면 나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친구하고는 같이 안 하는 게 좋아요. 나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보다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이랑 같이 검사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. 왜요? 자존심이 올라갑니다. 자부심이 엄청나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학생 말고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못하는 걸 가장 추천을 하고요. 나보다 조금 잘하는 학생과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친구는 정교 1등 나는 반에서 20등이야 이건 아닌 거 아시죠? 왜? 그 친구도 안 해주거든요. 자 이제 계약입니다. 제가 꼭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 꼭 그런 친구 만나셔서 그 다음에 우리 케이스 공유하세요. 그냥 친구한테 말씀을 하세요. 대학 갈 수 있고요. 의지 붙잡을 수 있으니 꼭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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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